내가 뭘 해야 되는데? 뭐 취미 같은 거 없냐고 좋아하는 거 이제 저희 반에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했네요 100순위 님이 오늘 처음 오셨고 정일순 님도 계셔서요 반장 정일순이에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올 때 뭐 사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만들어줄게요 연습하면 되겠죠? 연습만 한 게 없지 커피는 쓰거나 시거나 좀 커피가 얼마나 맛이 다양한데 화해랑 나는 것도 있어 엄마 맛 때문에 하트는 언제 만들어? 넌 뭐 그거를 벌써 만드냐? 커피는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콜드브로 알잖아 내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그 풍미로운 그런 삶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카페에서 5분 이메 뜨는데 아니 나 5분 걸리면 길다고 뭐라 할 거야? 뭐 이런 거든지 이렇게 하면 돼? 너무 쉬고